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학년도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경제영역의 해설강의를 진행하는 저는 최영희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어떠셨어요? 사실 문제보다 여러분에게 선생님 진짜 궁금한 건 요새 잘들 지내고 계세요. 어 사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학교에서 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시험지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배부하기도 하고 또 출력하기도 하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마 시험을 실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처음 보는 학력평가를 이렇게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는 경험은 좀 드물 것 같아서 어떠셨는지 궁금했었어요. 경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아니었고요. 총평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죠?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아니었지만요. 확실히 개편된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 경제가 좀 쉬워졌는데 쉽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뺐고요. 상대적으로 이론보다는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아마도 여러분이 고삼 되고 또 수능 볼 때까지 계속 가게 되는 경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학교에서 경제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경제를 선택 과목으로 해보니까 문제를 풀어보니까 할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꼭 총평을 들어서 이번 경제에 문제 경향이 어땠는지 또 난이도는 어땠는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방향 설정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저희 일 번부터 좀 차근차근 문제를 풀 거고요. 네 문제가 일단 쉽긴 쉬웠어요. 아주 어렵지는 않았는데 경제라는 과목을 처음 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자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지 누가 경제는 수학을 되게 잘해야 풀 수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었거든. 수학 몰라도요 자료를 좀 꼼꼼하게 볼 줄 아는 친구들이었으면 아마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선생님의 하나하나 그리고 단원명까지 쭉 써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어 혹은 이 내용에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나 내용들을 좀 보고 싶어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복습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 거기에 대한 방향까지 쭉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 갑국의 헌법의 경제 관련 내용 지금 보시는 여기 1번이라든지 2번 3번 4번 거의 저희 전체 문제 중에 대략 한 30%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요. 다 경제 1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제 1단원은 어떤 단원이냐면요 어떤 게 도대체 경제 생활이고 경제 주체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에 대한 개발 개갈적인 소개를 하는 단원이라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적인 개념들이나 경제 합리적 선택 부분들이 보통 수능이나 고3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원 모의고사 또는 학력평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 단원 비중이 조금 작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쪽 단원의 비중들이 좀 늘어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1단원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몇 번이 출제가 되었냐면요. 일단 1번 문제 경제 1단원 문제예요. 경제적 유인 경제적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가지고 경제 체제 구분하는 문제 그다음 합리적 선택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 마찬가지로 합리적 선택에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 희소성에 대한 문제까지 총 네 개의 문제가 현재 요렇게 경제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는지를 풀어보기 위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국민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경제 1단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5개의 문제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 1단원 뭐 본격적인 이론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2단원처럼 뭐 미시경제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라는 거에 대한 감을 내가 제대로 잡았는지 요거 중심으로 문제를 좀 풀어봐 주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일 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갑국의 헌법 경제 관련 내용이래요 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갑국의 경제 체제. 경제 체제라고 얘기하면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경제 체제는 경제의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하느냐 경제 문제의 희소성으로 인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지고요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걸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가의 계획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계획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개인의 자유 사유 재산권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시장 경제 체제고요. 계획 경제 체제는 국가의 계획을 통해서 경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체제라고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대요.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 그들의 경제상의 자유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대요 그러면 요거는 누가 봐도 딱 문제의 해결을 그래 시장 가격에게 맡겨놓고 있구나 바로 시장 경제 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큰 특징 그래 경제적 유인책 선생님 경제적 유인책이 뭐예요 제 강의를 들으세요 여러분 경제적 유인책은 경제적인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보상을 해 주거나 혹은 저벌을 하거나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좀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조세나 정부 보조금 같은 거 들 수 있죠 이런 유인책을 강조하는 건 네 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자 니은이에요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한대요 우리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회주의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한다 외에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 그 사회주의와 계획 경제가 늘 연결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는 틀린 선지 디귿이야 시장 가격에 의해서 자원 배분하는 걸 강조한대요. 네 시장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 강조하는 게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이고요. 정부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요거는 계획 경제 체제의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기억 디귿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경제 체제의 구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경제 체제들이 각각 시장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생산 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강조하게 되고 계획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생산 수단의 공적 소유를 강조하게 된다는 이 경제 체제의 분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봤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 체제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1번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2번 문제 들어갈 건데요. 자 2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시게 되는 4번 문제랑 사실은 연결을 시켜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4번하고요 2번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선생님 4번 풀어볼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4번 문제 요게 희소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문제고요.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합리적 선택의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 합리적 선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칙을 설명하는 문제 여기에서 조금 더 연결되는 게 이 합리적 선택의 원칙으로 실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3번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는 모두 다 경제 1단원을 연결시키는 문제라고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희소성으로 인한 합리적 선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요 경제 수업에서 학생이 필기를 한 내용이래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에 1번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죠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을 우리가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뭐냐면 일단 편익이 있어. 이건 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럼 분명히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정도가 나타나게 되죠. 경제에선 이런 만족이나 이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편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익하고 똑같은 말이요. 만족이라든지 혹은 이득이라든지. 혹은 효용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대로 쓰는데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은 아니고요. 좀 경제학자들이 쓰는 일종의 즐거움. 다 양쪽으로 양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음료수를 마셨어 그럼 즐겁잖아. 그 즐거움을 크기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제의 편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에이에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경제적 선택을 할 때 포기하는 대안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제에서 얘기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인데요. 기회비용은 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포기하는 대안들 중에 가장 큰 것. 네 하지만 이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요 나는 일단요 명시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눈에 보이는 비용이에요 실제 내가 현금으로 지출하는 비용 명시적 비용 들어가고요 그다음 플러스 하나 더 봐야 하는 게 암묵적 비용. 암묵적 비용은 뭔데 암묵적 비용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 그 선택 시에 포기하는 것의 가치 중에 제일 큰 것. 그 사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크다는 건 암묵적 비용에 대한 표현이지만 이거 전체를 고려한 전체 경제적 비용에 우리가 기회비용이란 표현을 써준다는 거 그래서 명시 암묵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편익이 이 기회비용보다 클 때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딱 쓴다 그러면 합리적 선택은요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모두 고려한 그 비용보다 편익이 어때야 한다 편익이 커야 한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게 내가 쓴 비용보다 당연히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더 커야 합리적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는 명시적 비용 그래 내가 실제 지출하는 비용 눈에 보이는 비용 암묵적 비용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무언가의 가치들이 있다면 그중에서 제일 큰 것 그 두 가지의 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역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미은이에요 동일한 경제적 선택을 한 사람의 지금 기회비용이 다 똑같다. 물론 동일한 경제적 선택을 했어 선생님 만약에 과자를 천 원짜리 과자를 먹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자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천 원이 똑같아요. 내가 먹든 철수가 먹든 모두 다 천 원이라는 과자의 비용이라면 동일한 명시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겠지만 포기한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과자를 먹기 위해서요 음료수를 포기했어요. 그 음료수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나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한다면 나 말고 철수 철수는 과자를 먹기 위해서 음료수가 아니라 다른 과자를 포기했어 그러면 그 과자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편익이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기회비용이 모두 다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의 암묵적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건 엑스 디귿이야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은요 에이 당연히 고려해야죠 기회비용은 고려해야 되는데 경제에서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데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가치 이런 거 말고 내가 이미 과거에 선택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미 과거에 지출을 했어요 더 이상 나에게 회수가 되지 않는 비용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몰비용 이건 이미 내가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재 맞는 선지가 되죠 자리 스티긋 맞는 선지 되고요 리얼 갈게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무료로 영화를 관람했어요 무료 영화 관람이라면 명시적 비용은 없죠 하지만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영화를 관람한 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나에게 줄 수 있었던 편익 요게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비용의 발생으로 기회 비용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리얼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정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 되고요 저희는 삼 번 요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 번은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있냐면 가격의 할인 방식을 주고 있어요 경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야 지금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산 그러한 대안들 중에 이러한 선택의 옵션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실제적으로 경제적 선택을 해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풀어주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방금 봤었던 2번 문제를 조금 더 자료 유형으로 추재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 있었던 합리적 선택의 원칙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 3번에 있는 문제들의 자료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가볼게요. 표는 엑스제를 판매하는 상점 에이에서 씨의 가격 할인 방식이에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엑스제 한 개 가격이 천 원이고 한 상점에서 모두 구입해 다른 상점에 가서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할 수 없다는 거지 지금 봤더니요 에이 비 씨 세 개의 상점에서 구입 개수가 두 개일 때 그다음 구입 개수가 세 개일 때의 가격 할인 방식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이번 저희 고위 학력 평가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 자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료에서 설명하는 변화율 비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비단 경제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일반 사회에 관련된 과목 정치와 법이라든지 사회문화라든지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자료의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볼 때 얻다가 시선을 두고 자료를 봐야 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개당 십 퍼센트를 할인한대 십 퍼센트를 할인한다는 게 뭐야 그래 전체 금액이 천 원이잖아 이 천 원 중에 그 천 원의 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바로 백 원이 되지 천 곱하기 백 분의 십 하면 되는 거야 백 원이 되는 거 있잖아 그 백 원만큼을 할인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할인한다는 의미가 얼마인지 할인을 하면 이거 지금 개당 구백 원씩 내가 구입할 수 있겠구나 요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할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다음 여러분 봐봐 세 개째가 됐어 개당 십 퍼센트 이미 할인을 했어 구백 원이 됐단 말이야 그 할인된 가격에서 추가로 이십 퍼센트를 좀 더 할인을 해 주겠대 그러면 이십 퍼센트 할인하면 구 백에 대해서. 이십 퍼센트니까 백 분의 이십 이렇게 해서요 이 퍼센트에 대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냐면 백 팔십 원을 추가로 할인을 해 주겠다는 얘기니깐요 추가로 이십 퍼센트 할인하게 되면 결국 개당 칠백 이십 원의 물건을 구매하는 셈이 될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할인 폭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건 수학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수학이라고 해 퍼센트 계산인데 우리 일상에서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계산 중에 하나거든요. 두 번째 거 갈까요 개당 이십 퍼센트를 할인한대요 천 원에서 이십 퍼센트가 할인돼 그러면 천 원에 대한 이십 퍼센트는 이백 원이니까 이십 퍼센트만큼 할인이 된다면 팔백 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개당 팔백 원에 살 수 있는 거야. 자 세 개째를 사게 되면 개당 이십 퍼센트 할인된 요 가격에서 추가로 십 프로를 또 해 준대. 그래서요 결론이 얘하고 똑같아졌어 십 퍼센트라고 얘기한다면 팔십 원만큼 할인을 해 주는 거니까 칠백 이십 원 그니까 지금 보시면 에이 상점과 비 상점에서 각각 구입을 했을 때 얼마씩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그다음 합리적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에 비해서 씨 상점 볼게요 두 개일 때는 할인을 안 해줘요 세 개째를 사게 되면 세 개 모두 다 삼십 퍼센트를 할인을 해 준대요 삼십 퍼센트 할인이요 그러면 개당 칠백 원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현재 두 개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나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그래 나는 비 상점 가서 구매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일 걸 두 개째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개에서의 베스트. 하지만 내가 세 개를 만약에 구매한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칠백 이십 칠백 이십 칠백 이십 칠백이야 어디가 제일 베스트가 되는 거야 그래 여기 있는 이 씨 상점이 가장 베스트. 자료를 읽어서 그 자료에서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주시면 당연히 문제가 쉬워지죠.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자료 문제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여기가 좀 쉬워져야 밑에 있는 선지가 쉬워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역부터 가볼게요. 엑스제 두 개를 구입할 때의 최소 비용은요 지금 여기 그죠 팔백 원씩 두 개니까 천육백 원이 될 거고요. 엑스를 세 개 구입하려면은요. 시에서 사는 게 제일 합리적이래요. 맞아요. 네. 시가 제일 합리 베스트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자 그다음 엑스제 세 개를 에이에서 구입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개당 가격은 지금 계산해 놨는데 칠백 원이 아니라 칠백 이십 원이 될 테니까 엑스. 엑스를 세 개 구입할 경우 세 상점 중에 두 곳의 가격이 칠백 이십 원으로 같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니은 니을 현재 사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자료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지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변화율 여기서 퍼센트 적용하는 방식 비율이죠 죄송해요. 퍼센트를 적용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면 계산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사번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번은요 정말 딱 하나야 희소성. 모든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바로 이 희소성 때문이고요 희소성은 제가 제 강의에서도 맨날 강조하지만요 희소성은 재화가 존재하는 양에 비해서 인간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현상이에요. 왜 욕구가 클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지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연봉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독해를 그냥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한테 희소성을 물어보려고 하고 있구나 포인트를 딱 집어서 풀어주시면 좀 짧게 그리고 제대로 풀어줄 수 있거든요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전망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 프로야구 시장에서요 갑을 영입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대요 갑과 비슷한 실력을 갖춘 선수를 얘가 전날 다른 구단과 계약을 하면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발 투수 중에 갑만 아직까지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갑을 영입하려는 일곱 개 구단이 경쟁해 뭐 하는 거야 그 욕구가 늘어나는 거야 왜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된 선발 투수가. 이 사람 하나밖에 없거든요 양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니깐요 당연히 시장에서의 가격은 치솟을 수 있겠죠. 일 번 희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탕발 투수가 적다 희귀하다는 건 선발 투수가 몇 명 없다는 얘긴데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갑과 을의 성적 경쟁에 대한 얘기도 아니야 공정한 영입 경쟁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물론 각 구단은요 갑의 영임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이게요 현재 갑의. 몸값이 올라간 이유는 절대 아니거든요 바로 요거. 각 구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발 투수가 너무 적은데 구단들은 지금 기대해서 빨리 영입을 해야 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오 번이 희소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경제는요 저희가 일 번부터 사 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결과적으로 정제는 희소성으로 인한 선택의 문제가 늘 발생을 해요 그 희소성으로 인한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결정해 놓는 게 시장의 가격에 의한 결정 국가의 계획에 의한 결정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의도하고 배치했는지 잘 모르겠어. 일 번부터 사 번까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지금 전체 일 단원의 흐름들을 보기 위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저희 사 번까지의 문제를 요렇게 해결을 했고요 이제 오 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번 문제는요 이것도 일 단원 문제이기는 해요 생산에 대한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경제 주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오 번도 어떻게 보면 일 단원 내용이 들어가 있죠 사 단원 내용과도 섞여 있는데 일 단원 내용도 함께 보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커피 전문점 주인인 갑은요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 커피의 원두를 구입했어요 똑같은 원두를 구입했는데 그 원두를 구입한 이유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구입했냐면 생산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지금. 생산 요소를 구입했다고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일종의 자본제 지금 커피를 구입하기 위해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원두라는 일종의 원료를 구입했다고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커피 애호가니 을은요 집에서 자기가 커피를 먹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소비하는 거죠 뭘 소비하는 거냐면 생산물을 소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커피 원두인데 지금 기업이 구입을 하게 되면 기업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가게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다면 이건 소비의 과정을 설명한다 지금 우리가 경제 주체와 그들의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 번이에요 갑은요 만족을 추구한다 만족은 원래 기업이 아닌 가게가 추구하게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의 갑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일 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이 번 을 가게의 경제 활동 목표는요 네 예야말로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죠 일 번과 이번이 바뀌어야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갑과 을 가게와 기업 모두 다 우리가 민간 경제 주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삼 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사 번 갑과 을의 행위는 모두 생산 얘는 생산이 맞아요 하지만 얘는 소비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 틀린 선지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틀렸네요 달리라고 설명했으니까 둘 다 민간 경제 주체니까요. 오 번이에요 기역은 니은과 달리 생산 요소 맞아요 여기선 지금 생산물을 소비하고 있지만요 여기 있는 커피 원두는요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역은 니은과 달리 생산 요소에 해당한다. 오 번은 경제 주체에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생산 요소 우리가 요 시장에 대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육 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육 번은요 일단 경제 삼 단원 문제예요 우리 국민 경제의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 경제와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삼 단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현실 경제 우리가 소위 거시 경제라는 개념에서 설명되는 내용이거든요. 거시 경제가 뭔데요 현실에서 발생하는 경제에 되게 많은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는 건데 여기에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자 지금 문제의 자료가 설명하는 상황이 바로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한번 가볼게요. 그림에 나타난 각국의 경제 상황이 지속될 때 물가 상승률 나와 있어요. 연도별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나라에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면. 물가가 상승을 한다면. 실물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 실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폐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니까 화폐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실물이 굉장히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자 그래서 유리하고 불리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일 번부터 일단 가봅시다. 값국의 화폐 가치는 상승한다. 아니요. 값국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 돈을 빌린 사람 우리가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채무자들이 되게 화폐의 가치가 높을 때 다시 얘기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때 돈을 빌렸어 백만 원 빌렸어. 그때는 엄청나게 큰 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내가 갚아야 하는 백만 원의 가치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상당히 유리해지게 되고요. 봉급 생활자들이 월급을 받아요. 월급 받아 받아 쓸 데가 없는 거야. 왜 화폐의 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실제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예금과 같은 금융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을요. 이럴 때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융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일정한 금액으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 연금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화폐 소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역시 불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요. 일단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리해요. 자산도 내가 다 실물 형태로 가지고 있어. 부동산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리해지는데 화폐 형태로 자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 많이 나왔던 사람들 뭐 연금으로 소득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또는 금융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불리해지고 있다는 거. 지금 문제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책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을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 2학년 시험에서는 지금 영향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 경제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7번도 마찬가지로 3단원에서 출제가 된 문제예요. 삼 단원에서요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 gdp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gdp에 대한 걸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예요. 이 gdp에 대한 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d가요 도메스틱 국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국내에서 프로덕트 생산된 것을 다 합쳐야 되는데 정부는 이게 시장 가치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로만 합쳐줄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소비 같은 것들이 gdp에 합산이 안 된다는 그 개념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줄 수 있거든요. 자 문제의 지금 답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질문과 학생들에 대한 답변 학생들의 답변이래요. 모든 질문에 옳게 응답한 학생. 개인 간의 중고 상품의 거래는 네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원래 중고품은 여러분 생산을 과거에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물건을 다시 거래한다는 얘기잖아요. gdp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생산 측면에 입각해서 경제의 크기를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거래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가 여기에서 x가 되어야 맞는 선지가 되겠죠 틀린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갈게요 국내 거주 외국인들 노동자의 월급은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는 게 여러분 국내 총생산에 말 그대로요 국내잖아.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된 거는 다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국내에서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도메스팅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텃밭에서 키워서 직접 소비한 상추 이거는 물론 생산인데요 정부가 시장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을 거고요. 국내 총생산이 크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커졌다고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x가 될 거고요. 국내 총생산으로 마찬가지로요 분배 상태를 절대 확인할 수 없는 게 물론 국내 총생산 중에 일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일인당 gdp 이런 게 있는데요 요것도요 그냥 평균을 내준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인당 gdp가 우리나라 이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또는 삼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 일인당 gdp를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득 분폐 상태가 얼마나 평등한지의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다 맞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 준 게 현재 값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일 번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dp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들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팔 번 문제 들어갈까요. 다시 일 단원으로 왔어요 일 단원 문제 진짜 많이 출제가 됐죠 민간 경제의 순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민간 경제라고 얘기하면 가계와 기업 이들의 경제 활동을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자료가 나면 나오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봐봐요 실물 이렇게 있었어 실물이 뭔데 실물은요 경제의 생산물. 생산 요소가 경제 활동의 우리 객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그 객체에 대한 내용은 다 실물이에요. 그니까 실물은요 방향이 하나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생산물은 기업이 가계에게 주고요 생산 요소는 가계가 기업에게 주게 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면 이게 생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누가 될 거냐면 기업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요 생산물 시장을 통과해서 비로 들어가요 비는요 가계 그래서 가계가 생산물을 사면 이게 소비가 되는 거죠. 가계가 생산물을 살 수 있는 이유요 네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 내가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가계는 생산 요소를 제공해요 가계가 제공할 수 있는 생산 요소는 노동이라든지 또는 토지 건물 같은 개념이죠. 자본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생산 요소들을 제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나 이자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경제에서 요거 분배 제가 경제 일단은 맨 첫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해서 설명하는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기억이요 지금 생산되는 거에 노동과 자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노동 자본은 여기야 생산 요소. 지금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생산물 지금 재화나 혹은 서비스가 들어가 줘야 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자 공공재는 누가 생산하는 거냐면 지금은 정부가 생산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민간 경제 순환 모형에서는 공공재에 대한 부분이 포착이 안 되겠죠. 삼 번 에이는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기업은요 네 맞아요 생산 요소 수요하죠. 생산 요소 공급은 누가 하는데. 얘가 그죠 생산 요소는 그래서 얘가 공급자 얘가 수요자 생산물을 얘가 공급자 얘가 수요자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삼 번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사 번 가볼까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는 여러분 기업이 되기 때문에 비가계가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오 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달리라는 표현 쓰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팔 번의 정답은 그래서 삼 번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민간 경제 순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줄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팔 번 같은 문제는요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의 자료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고걸 좀 봐주셔야 돼요 저희 구 번 문제랑 십 번 문제 들어갈 건데요 구 번 십 번도요 연결되는 형태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자 우리 경제. 요거 좀 지우고요 이 단원 가면은요 이 단원에서는 시장과 경제 활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미시 경제야 경제에 조금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는 시장과 그에 대한 가격 기구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단원이 이 단원인데요 그 이 단원 문제가 보통은 저희 문제에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저희 전체 시험 문제 근데 이번 학평에서는 이런 문제가 조금 빠졌어요. 대신 요 이 단원 문제들 중에서도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 구 번 문제와 십 번 문제 다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다 시장 실패. 이 시장 실패라는 현상 때문에 누가 개입했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요걸 설명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에 뭐가 있는데요 시장 실패는 공부 조금만 했던 친구들은 다들 알 거야 일단. 독점이나 과점이라는 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생겨나는 거 이거 되게 큰 문제지 독점이나 과점 기업이 생기게 되면은요 자기네들이 돈 벌고 싶거든 그래서 일부러 과소 생선 물건을 조금만 생산을 해서요 가격을 되게 비싸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자 외부 효과 있잖아 외부 효과 나의 경제 활동이 누군가 다른 사람 제삼자에게 이득을 줄 때도 있고 손해를 끼칠 때도 있고 이득을 끼쳐도 사회적으로 너무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손해를 끼친다 나쁜 거잖아 근데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지 과다 생산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누가 개입하느냐 이 상황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고요. 정부의 비대칭성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크기가 달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제일 마지막 공공재라는 재화도 좀 부족해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해 공유자원이라는 재화도요 너무 쉽게 고갈돼요 그래서 정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다 이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근거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문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십 번 문제는 정부 시 아니 시장 실패에 대한 문제 그다음 구 번 문제는 이 정부 실패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지. 보세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갑국 정부의 활동 갑국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계획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부가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미리 예측하고 평가해요 그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개발 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고 있대요 환경 오염을 정부가 막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그 환경 오염은 뭔데 그래 그 환경 오염을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는 누군가의 경제 활동이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고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외부 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삼 번. 이게 정부 영향이라고 정부의 어떤 경제 활동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 번 이번 사번 오번 다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에요. 이 문제에서요 정부의 개입이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 그렇다면 이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그러면 시장 실패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게 문제가 요구했었던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문제가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현실적인 내용들 우리가 현실 경제에 개입하는 그러한 내용들 좀 이전의 경제가 이론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십 번도 한 번 가볼게요. 자 십 번은요 우리가 아까 구 번에서의 정부 개입이 얘기하고 있는 시장 실패의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가부터 가볼게요 갑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공급자가 하나래 뭐라고 불러 독점이라고 부르죠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가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렸어 소비자들은 그래 어쩔 수 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대 그러면 이거는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나예요 을국에서요 가로등이 매우 부족해 근데 누구도 가로등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가로등은 전형적인 공공재 배제도 안 하고 경합도 안 하는 재와 비배제성. 돈을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고요 비경합성 내가 이용을 한다고 해서 남들이 이용을 못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외부 경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독점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생산이 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공공재와 같은 외부 경제가 있는 저야들은. 얘네들도 과소 생산되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 발생을 해 주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과소 생산인데요 얘하고 얘는 조금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것만 잘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일 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번이에요 가에서는 자동차가 과다 공급 아니요 부족하게 공급시켜요 돈 많이 벌려고. 자 불안전한 경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지금 보시는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엔 현재 엑스가 되고요. 둘 다요 시장을 통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실패의 예시가 될 거고요 지금 여기는 돈을 무조건 내요 그죠 여기는 무임 승차가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공공재에 있어서 무임 승차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가의 위치를 바꾸어 줘야지만 맞는 선지가 됩니다. 오 번이에요 가나 모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십 번의 정답은 오 번 이 문제는요 원래 출제가 되는 이 시장 실패 문제의 난도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던 편인데요 그래도 시장 실패의 기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십 일 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요 십 일 번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비교우위에 관련된 문제죠 근데 비교우위 문제도요 기회비용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충분히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가 일도 없어 자 가볼게요. 자 그림은 엑스제 와이제만 생산하는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산 가능 곡선 생산량 나와 있죠. 자 지금 보시는 양국의 생산 요소의 양이 같고요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만 특화를 해서 교역을 한대요 자 그래서 갑국을 봤더니 갑국은 엑스제 몇 개 엑스제 열다섯 개를 생산을 하던지 아니면 와이제 총량 열 개를 생산하던지. 이 나라의 지금 기회비용이 어떠냐면요 엑스제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양쪽 똑같이 엑스제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 오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자 십 오분의 십만큼을 포기하게 되고요. 자 을국 가볼게요 을국은 엑스제 몇 개 열 개까지 생산할 수 있고요 와이제 다섯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국가야 자 엑스제 열 개 와이제 다섯 개 자 엑스제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와이제 몇 개 십 분의 오 만큼 생산을 포기 세 분의 오 만큼 포기하게 되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가볼게요. 각국은 엑스제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와이제 십 오분의 십 이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을국은 엑스제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와이제 십 분의 오 이 분의 일 만 포기를 해야 되죠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비교 우위를 갖기 때문에요 지금 엑스제는 얘가 특화를 시켜야 되고요 와이제는 얘가 특화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파악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비용 계산을 먼저 했죠 기회비용 계산에 특화시키는 재화에 대한 것까지 특화 재화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까지 요거까지 먼저 해 주시게 되면 문제를 보시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일 번 일단 갑국은요 엑스제 열다섯 개를 생산하면 와이제는 하나도 생산 못해 그치 좌표가 이렇잖아 엑스제 십 오 와이제는 제로. 자 와이제 열 개를 생산하면 마찬가지로 엑스제 열다섯 개는 절대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국은 엑스제 열다섯 개 와이제 열 개 동시 생산 절대 불가 둘 중에 하나만 생산할 수 있어요. 을국은 엑스제 생산의 절대 우위 절대 우위는 지금 두 개 다 누가 가지고 있어 둘 다 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엑스 삼 번 와이제 하나의 기회비용 선생님은 지금 엑스제 하나의 기회비용 구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와이제 하나의 기회비용 얘는 와이제 하나에 대해서 엑스제 얼마 얘를 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양쪽에 똑같이 요 숫자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십 분의 십 오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요 와이제 하나에 대해서 엑스제 얼마 오 분의 십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갑국은 엑스제 십 분의 십 오. 을국은 엑스제 오 분의 십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큰 숫자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요쪽 삼 번은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사번 갈게요 갑국은 엑스제 을국은 아니 갑국은 와이제 을국은 엑스제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맞아요 선생님 지금 여기다 구해낸 내용이 요 내용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사번 맞는 편지가 되고요. 오 번 특화한 후에 생산되는 엑스제의 총량 그래서 갑국이 와이제에 특화시켰기 때문에 와이제 열 개 을국은 엑스제에 특화를 시켰기 때문에 엑스제 열 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들이 이걸 주고받아서 서로 간에 이득이 되는 교역 조건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십 일 번에 정답이 되는 것은 현재 사번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의 파트는 되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파트예요 근데 비교의는 원리만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면 충분히 시간 내에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겁내지 마시고요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십 이 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 경제 오 사 단원이에요 국제 경제학 파트고요 그 국제 경제학 파트에서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경제에서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상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장 확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기업의 생산비가 절감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 국가들끼리의 관세를 면제해서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는 협정에 대해서요 찬성하고 있는 논리가 될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을은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우려가 되고 있어 뭔가 반대되는 논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FTA 체결을 무조건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기업부터 가볼게요 갑은요 아마도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찬성하고 있는 논리예요 많이 생산하니까 특히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비가 절감된다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니깐요. 갑은요 을에 비해서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의 효과를 중시하게 될 거고요 니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디귿이에요 소비자들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해외에서도 수입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중시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요 FTA를 찬성하는 논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을은 반대하는 사람이야. 틀린 선지가 되겠죠 리을이에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이요 네 유치 산업이라고 표현해요 그 유치 산업이 사회 산업 내에서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 FTA의 반대론자들이 보통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기역에 대한 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이 번의 정답은 그래서 니은 니을 사 번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십삼 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이 번도 십삼 번도 모두 다 경제 사 단원 국제 경제학 문제예요. 이것도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수출 풍부 변화로요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는 정말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거든요. 경제가 엄청 어렵지 않아 상식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천구백칠십 년대 섬유 합판 가발 철광석 전자 대부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천십오 년도에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 통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석유를 가지고 석유 제품 생산하고 있는 걸 보니깐요 기술이나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값부터 한번 가볼게요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품의 변화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천구백칠십 년대 요런 상품들 특히 섬유라든지 합판이라든지 과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전형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 노동이 많이 들어간 산업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이천십오 년에요 자본과 기술이 훨씬 중요했어요 자연 자원이 중요한 생산 요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 심지어 석유는요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걸 우리가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자원이 중요하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일 마지막 사 번. 볼게요 자 리을 볼게요 천구백칠십 년에 비해서요 이천십오 년에 무역 의존도 우리나라 경문 국민 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의 정도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요 무역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무역 상품 수출 품목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무역 의존도의 크기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십삼 번 지금 무역 의존자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요거는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정답이 되는 건 갑과 을 일 번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십사 번 가볼까요 이번에요 경제의 오 단원 화폐와 금융에 대한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십사 번도 그렇고 십오 번도 그런 문제거든요. 자 십사 번 금융 상품의 일반적인 특징 이거는 거의 점수 주는 문제야 금융 상품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죠.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은 지금 예금하고 채권 만기가 없는 상품이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에이가 주식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세 차익은요 거래가 되어야 돼요 직접 금융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 상품에 우리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직접 금융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은 주식과 채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게 채권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마지막 예가 정기 예금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것은 주식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일 번부터 가볼게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이에요. 그래서 일 번은 틀렸고요. 이자 수익 채권은요 이자가 나타나죠 채권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를 만기일자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기대할 수 없다 틀린 선지고요. 소유자로서 주주로서의 권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소유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면 이건 주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삼 번 엑스 사 번 지금 세 개의 금융 상품 중에 제일 안전성이 높은 건 예. 그다음 예 주식의 안전성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사 번 엑스 오 번 배당금은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은 오 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십 오 번 생애 주기 가설로 갈게요. 생애 주기 가설이요 이 개편된 교육 과정에선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또 요새 수능과 평가원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에요.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좀 이 금융계획과 설계에 대한 우리 전생에의 재무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항상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림은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개인의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생애를 지나가면서 근데 지금 보시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기역하고 디근 시기에 흰색으로 빚금을 쳤어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나의 소득과 소비를 비교했을 때 소득보다 소비가 훨씬 많은 시기. 그래서 여기는 빚을 지는 시기 마이너스의 저축이 나타나는 시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주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니은 시기는요 지금 나의 소비보다 소득이 더 늘어난 시기 소득보다.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현재 저축이 발생하는 시기 플러스의 저축 면적 요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부터 가볼게요 니은은요 네 저축에 해당하고요.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은 그만큼 계속 살면 소비를 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소득 없이 소비를 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디귿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기역 디귿 모두 다 빚입니다 바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에에서 비 시기 요기에서 요기 그나마도요 저축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 가장 작은 시기가 현재 기역 디귿에 비해서는 니은 시기이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십오 번의 정답은 그래서 지금 기역 디귿 일 번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십육 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 단원 문제가요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십육 번과 같은 실업률 고용 관련 지표 문제는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문제 그는 기법을 선생님하고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십육 번입니다. 표는 각국의 고용 관련 지표 과용 관련 인구의 변화래요 뭐 아시겠지만 십오 세 이상의 인구가 있어요 노동 가능 인구라고 얘기해요 이 십오 세 이상의 노동 가능 인구는요 다시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뉘고요 이 경제 활동 인구는 다시요 취업자하고 실업자로 나뉘어요. 선생님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전체의 노동 가능 인구 구성에 대한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저기 있는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한 번에 보여 이천십팔 년 봐봐. 노동 가능 인구가 백이었어 경제 활동 인구가 팔십이래 그럼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이십이 되겠지. 자 이 중에서 실업자가 팔 이래 그러면 취업자는 얼마가 될 거냐면 그래 칠십이 이렇게 해서 한눈에 쭉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자 이천십오 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이천십구 년이요 죄송해요 백이십이었어요 백이십 중에 경제 활동 인구가 칠십. 그럼 비경제 활동 인구는 얼마란 얘기야 무려 오십으로 늘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요 칠십 중에 현재 실업자가 열. 열네 명 열네 명은 아니죠 만 명 단위인데 제가 지금 뒤에 있는 만 명을 다 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십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그래 칠십이니까 여기는요. 오십육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전체 지금 현재 경제 활동 인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역 지금 뭘 물어봤냐면 고용률을 물어봤어요 고용률은 네 노동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의 숫자 그러면 백 분의 칠십이었다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백이십 분의 오십육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계산을 직접 안 해도요 여러분이 공식만 딱 세워놓으면 대수업 비교는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고용률이 상승했다 아니요 하락한 게 되게 확실한 거 같아요. 실업률이요 실업률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에서 요거 구하는 거잖아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의 숫자 팔십 분의 팔이었거든요 근데 인제 얼마로 변하냐면요 칠십 분의 십사로 변해요 분모의 숫자는 줄어들고 분자의 숫자 커졌으니까 네 실업률은 상승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디귿이요 취업자의 숫자는 그대로 나와 있잖아 칠십이에서 오십육으로 감소한 것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디귿 역시 맞는 선지가 되고요. 리을 갈게요 경제 활동 참가율이요 경제 활동 참가율은 노동 가능 인구 대비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백 분의 팔십에서요 얼마로 변할 거냐면요 백이십 분의 칠십으로 변화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의 숫자가 커졌고 분자의 숫자가 줄어들었어. 그 얘기는요 이쪽 비율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율 지표 잘 읽을 수 있으면 문제 보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경제 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하락 그래서 문제에 니은하고 디귿 삼 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십 칠 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 칠 번은 갑국 정부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한 재정 정책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갑국이 이천십육 년도에 균형 재정이었는데 그 균형 재정 이후에 이천십 칠 이천 십 팔 이천 십 구에 연도별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지금 백 팔십 백이십으로 재정 적자의 규모가 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정을 적자로 만든다는 거는요 조세를 일단 많이 안 걷고요 그다음 정부의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을 쓰는 목적은요 다른 거 없죠 경기 부양.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경기 부양 확장 정책을 쓰고 있다 에이디를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아마 이 나라가 지금 걱정했던 거는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그래서 고용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을 봐주시게 되면 뭐 십 칠 번 접근을 쉽게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역부터 가볼게요.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니은 아마 물가는 좀 올라갈 수 있죠 부작용이 원래 에이디가 증가하면 물가 상승 국민소득 증가잖아.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로 실업이 감소를 했을 테니까 요 실업 감소를 해 주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좀 포기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고용 증대를 목표로 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니은 맞는 선지 정답은 기역 니은 일 번이 됩니다. 디귿이에요 이천십칠 년이요 재정 지출보다 재정 수입이 많다면 재정은 흑자가 될 텐데 그치 적자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리을 이천십팔 년과 달리 이천십구 년의 긴축 재정 여기도 재정 적자 여기도 재정 적자 여기도 재정 적자 연도별로 적자가 그렇게 발생했다는 건 지금 세 개 연도 모두 다 확장시키는 정책을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긴축 재정 정책은 틀린 선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니은은 엑스가 될 거고요 십칠 번의 정답은 일 번 기역 니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저희는 십팔 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팔 번 각국의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예금 주식 금융 투자에 대한 내역들을 설명하는 문제인데 이 십팔 번 문제도 우리가 아까 봤었던 십사 번이나 혹은 십오 번 문제들처럼 경제 오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보통 경제 오 단원의 출제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요.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일 단원과 오 단원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 가볼게요 그림은 갑에서 병이 이천십구 년 수입을 사용한 내용이에요. 소비 지출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소비 지출도 있고요 비소비 지출은 법이나 제도 땜에 지출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회보장 부담금 뭐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같은 거 내는 거라든지 혹은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소비 지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들의 소득을 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소비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소득 삼천 을 육천 병 구천에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역 소비 지출 대비 비소비 지출의 비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금액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소비 지출이 지금 전체의 값 같은 경우는 칠십 퍼센트야. 자 그중에 비소비 지출은 이십을 차지하고 있고 을이야 소비 지출이 지금 전체의 사십오 퍼센트인데 비소비 지출이 이십오. 자 병이야 소비 지출이 얘는 사십인데 비소비 지출이 삼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소비 대비 비소비 지출의 비중 금액 안 구해도 돼요 이거는 비중을 그냥 구해 주는 거니까 요 비중은 현재 병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갑은요 병에 비해서 소비 지출 금액이 큰지 물어봤어요. 갑은 얼마나 소비 지출을 하냐면요 삼천만 원 중에 칠십 퍼센트만큼 소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삼천 육백만 원. 얘가 크죠. 얘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디귿이에요. 을은 갑에 비해서 자산 분산해서 투자했다.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봤던 거잖아. 예금 채권 주식 갑은요 자기 소득 다 예금으로만. 지금 자기가 다른 것보다 지금 소비 지출 비소비치를 뺀 나머지 자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예금에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을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예금 모두의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을이 갑에 비해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가 되고요. 리을이에요.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금액은 바로 주식 얘기할 텐데요. 을과 병이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을과 병이 퍼센트는 같아요. 하지만 얘는 육천에 대한 십 프로니까 육백 얘는 구천에 대한 십 프로니까 구백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팔 번에 지금 정답이 되는 것은 이 번이고요. 저희는 십구 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이 단원 문제가 이제 마지막 십구 번하고 이십 번에 출제가 됐는데요. 보통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굉장히 짤막하게 출제가 됐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표는 엑스제의 가격대별 수요량과 공급량이에요. 엑스제의 수요자는 가까울 두 명이고 공급자가 한 명이래. 그러면 시장의 전체 수요량은 둘을 합쳐야 되는 거니까 가격 구백 원에서 하나 가격 팔백 원에서 세 개 가격 칠백 원에서 다섯 개 육백 원에서 둘을 합쳐서 일곱 개 오백 원일 때 아홉 개 사백 원일 때 열한 개 지금 삼백 원일 때 열세 개. 시장의 균형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가격 칠백 원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섯 개로 일치하는 곳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균형은 지금 여기고요. 가격이 사백 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가격 사백 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시장 가격은 지금보다 칠백 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가격 상승의 압력이 발생을 하고요. 가격이 만약에 팔백 원이에요 팔백 원이면 수요량이 얼마 수요량이 세 개. 공급량이 얼마요 공급량이 여섯 개 되기 때문에요 시장에선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삼 번이에요 가격이 구백 원이야 그러면 을은 안 사잖아 너무 비싸서 그래서 가격이 구백 원일 때 을은 거래에 참여한다 틀린 선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이 오백 원이어도요 시장의 균형이 아니고요 가격이 팔백 원이어도 시장의 균형이 아닙니다. 근데 가격이 오백 원이야 오백 원이면 일단 시장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무려 아홉 개나 되는데 공급량이 세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일단 거래는요 초과 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만큼이 일단 거래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격이 팔백 원일 때에도 이때는요 공급자가 여섯 명 여섯 개야 공급량이 여섯 갠데 수요량이 마찬가지로 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요 시장의 거래는 그대로 세 개가 되니깐요. 가격이 오백 원일 때와 팔백 원일 때 각각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시장의 거래량은 세 개로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사 번은 현재 맞는 선지 정답이 되고요 오 번 균형 가격에서 병은요 칠천 원의 판매 수입 균형 가격 여기야. 가격은 칠백 원이잖아 판매 수입은 얼마가 되겠어 삼천 오백 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되는 건 사 번이 되겠죠. 자 이십 번.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이십 번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문제는 대체제 보완제 원리를 진짜 잘 이해해야 쉽고 빠르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제와 연간제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변화가 적혀있는 카드래요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카드에 적힌 내용이 엑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갑이 뭐라고 했느냐. 저는 대체제 가격 상승 카드를 생각했대요.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 대체제가 비싸죠.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이 대체제를 안 산단 말이야 이걸 구입하지 않는 거죠 대체제의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엑스제를 엄청 많이 수요를 해주게 됩니다. 엑스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수요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p 가격이죠 q에요 시장의 수요 그다음 시장의 공급 어떻게 되냐면 시장의 수요가 요렇게 증가를 하면서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요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보완제 카드를 선택했는데 보완제 뭔지 모르겠어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완제 가격 카드를 선택을 했더니 엑스제의 수요가 감소를 한다는 거야 엑스제의 수요가 감소한대. 보완제의 가격이 어떻게 되면 보완제가 비싸져서요 이게 안 팔려요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하면 그때 엑스제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 이렇게 움직이겠지 가격 어떻게 돼 하락 거래량 감소. 경제는요 그래프도 그리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원리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한 번에 탁 하고 풀리는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니은에 들어갈 표현은요 아마도 그 보완제의 가격 상승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기역에 들어가는 건 현재 수요의 감소가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번부터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겠네요. 수요의 증가 죄송해요. 자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갑이 선택한 카드에 따르면 엑스제의 수요는요 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증가가 나타나게 될 테니까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 을이 선택한 카드에 따르면 엑스제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을이 선택한 카드에 따르게 되면은요 엑스제의 수요는 현재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 역시 감소하게 될 테니까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 갑과 을이 선택한 카드에 따른 엑스제의 균형 가격의 변화 방향은 같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보완제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가격 상승이고 요거는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둘의 변화 방향은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4번 갈게요 기역에는요 균형 가격의 상승 균형 거래량의 증가 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5번 니은이에요 요기요 가격의 상승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경제편 다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인 난도가 좀 쉬워졌지만 분명히 문제의 유형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공부 어려운 부분들 해설 강의나 또는 저희 EBS에 너무 좋은 강의들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 선생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고요.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등교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